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알리필 음식점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소성공자 신사점입니다. 소성공장은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, 신사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.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?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테이블이 사멸로 배치되어 있고 야채 리필 코너 매장 안 오른쪽에 양념은 매장 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셀프 코너를 살펴볼까요? 양념은 매장 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떡이 들어가면 돼요? 먹을 건 안 돼요? 가격은 성인 1인당 18,900원입니다. 12세 이하 어린이는 13,9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. 화장실은 매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 화과가 생각난다면 소성공장을 한 끼 부탁해 해서 검색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.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인타んです.